잠시만요. 준비를 해야되거든요? 잠시만요. 돼있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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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죠? 네. 그러면 타이머 준비해주시고요. 준비 시작! 아니 그게 아니라, 저는 공정해. 잠깐만 다시. 소리 꺼봐. 소리 꺼봐. 저 소리만 들으면 왜 이렇게 급해지는 거야? 저 딤도 아니면서. 오케이. 셋. 다시 갈게요. 자 다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야 이거 어렵다 자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니 이거 어떡해요 아 진짜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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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르는 거 이게 유명한 거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? 패스할 수 있어요? 패스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갈게요 찍고 영상 봐야 돼? 다른 문제도 못 맞출거야 아 이거 싶다 어 그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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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로가 바로가 경수 아는 눈치야 경수 아는 눈치야 경수 알아 경수 알아 경수 알아 경수 알아 판보이 아이들 아이들 판보이 오케이 아이 아빠 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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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어떻게 나왔어 왜 여기서 몰라 왜.. 베테리 민한정부지 다음 곡 자 다음 곡 에이 공수 알아 공수 알아 공수 알아 공수 알아 내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공수아 폴 자는끼야 무브 혜민 무브 공수 알아 공수 알아 이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캔디 HT HT 왜이렇게 잘해? 2개 끝났죠? 총 몇문제가요? 4문제